안녕하세요. The boys의 허리입니다. 우리 더위 잘 지냈어요?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됐어요 PDM을 살짝 까라볼까요? 안녕하세요 이거 아닐 거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아 너무 커요 죄송해요 네 우리 더비 분들 잘 지내셨어요? 저 하리는 너무나도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미국 가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왔어요 네 너무 즐겁게 주심을 잘 다녔습니다 우리 더비들도 밥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계셨나요? 계셨나요? 좀 탔어요 미국이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가 좀 탔습니다 처음으로 미국 가봤는데 굉장히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행기가 굉장히 그렇게 멀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냥 한숨 자면 도착해요 시차장은 좀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많이 덥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V LIVE를 켰는데 오자마자 잘 반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저희가 또 팬콘서트를 굉장히 무사히 잘 마쳤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정말 재미있게 잘 공연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우리 궁금한 거 서로 얘기해볼까요 밥, 밥, 밥. 한준이는, 아 설이는 밥을 먹었을 수치찌개 먹었지롱. 밥은 꼬박꼬박 챙겨드셔야 돼요. 알겠죠? 뽀뽀. 말 받으세요. 이게 빛 때문에 뭐. 저거 귀여 보이네. 안녕하세요. Hello. It's building something. No matter what happens. 광고가 나오고. 미치겠네. 제가 진짜 좋은 노래거든요. 아이시테루, Y님. Y님은 음 미치겠다. 야기. 스텔히.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what to do this. 요즘은 빠져있는 취미 요즘은 빠져있는 취미? 쇼핑!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패션에 하고 묶어야죠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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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나 보니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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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합! 쇼핑! 쇼핑! wzfm— 쇼핑! 아 제가 미국에 갔는데 굉장히 젤리 가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젤리들이 많던데 그걸로 굉장히 꼭 브이앱을 해보실래요 알겠습니다 한 잔 두 잔 저는 요즘 과일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현준이는 여름도 좋아합니다 근데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낫지 패션의 계절은? 정답입니다 현준이 왜 이래 예쁘지? 현준이는 별로고 있습니다 프리띠보이 아, 저는 hug you? 당연히, hug me 알아주세요 바닐라 펭콘이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me too 호두! 호두 좋아하죠 학원 가야 되구나 학원 잘 다녀와요 열심히 공부하고 지나가고 싶어요 제가 계속 집에 가야겠습니다 다시 계속 여행을 해보았요 보험하니까 레시피 원하는 힘을 모인다 문화 4 시en 음악 의 음악 자 오늘 제 표시 오우! 아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 보니까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지? 그죠? 고마워요. 우리 에너지 더비. 자 더보이즈 노래 들어볼까요? 더보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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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어울리나. 현준이는 어떤 빙수를 좋아해요? 아 이거 때마다 다르니까. 흰절미 빙수도 좋아하고 과일 빙수도 좋아하고. 지금 너무 좋아하는 게 많아서 모르겠다. 아트. 아트. 완벽한 랍. 비엄. 으엉. 소. 블룸블룸. 짱 좋죠? 현준이 요즘 자주 먹는 음료. 아이스바닐라라떼, 카라멜 마키아토. 아! 그거 알아요? 빠르르르 스타벅스 스타벅스에서 제가 헤이즐넛 아메리카노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거 아세요? 자바치 프라푸치노에도 헤이즐넛 시럽을 추가하면 한 세 번 추가하면 짱 달달합니다 Very sweet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요즘 와우가 굉장히 유행하죠? 제가 요즘 또 팝송에 꽂혀가지고 포스트 말로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봐봐요 어떤 노래 부르냐 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와우 이게 그 저희 블룸 블룸 안무 여기 있잖아요 제 파트에서 우리 Q 형이랑, 와우 여기서 나온 거, 요즘 유행하는 춤이라 약간 댁처럼. 진짜 포스트 멜론의 노래 굉장히 좋아요, 진짜.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 한 두 곡만 더 들릴게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안 되지? 해보고 싶은 머리색? 탈색? 랩 스타일! 제 최근 페이버 음식, 당연히 제가 미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스테이크죠. 스테이크는 빼먹을 수 없습니다. иной일 아침. 유럽. 유럽도 정말 가고 싶어요. 진짜 다양한 날을 너무 많이 가고 싶어요. 너무 행복해요. 코코넛 너무 사랑하죠. 일업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가겠습니다. 저희 더보이지만 멋있게. 이해나마. 아 욕심난다. 백만 치우고 그래서 딱 저는 오늘 또 일상을 딸리러 가보겠습니다. 백만 백만. 백만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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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방법은 이거예요.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더보이는. 보내기 싫죠? 저도 가기 싫어요 그럼 딱 20분까지만 할까요 우리? 평생 에어피스 누나 줄까요? 정말 어딜 가나 저는 더빈 덕분에 힘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 더빈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예! 후! Better now To now Let you down Let you down 저는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제 무대를 보시는 분들이 좋아할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연구 노래에도 굉장히 욕심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스크린샷 타임 가려고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하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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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t finished assignments equal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작사AC 헤에 하 whiskey 여러분 아이고 아 이게 너무 밝고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남은 시간동안 노웨어 한번 해볼까요? 노웨어 굉장히 멋있죠 노웨어 앉아줘 노웨어 여러분 저 이제 가봐야 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덕분에 행복한 브이앱을 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저하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쉽지만 또 금방 찾아올게요 안녕 anybody 지금 any municip 카카!